오늘은 제가 1번이라서 쇼핑몰으로 끝났어요 마이크 샀어요 장비가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요 저는 서브웨이에서 스테이크 앤 치즈에 할라피뇨 마니 그리고 올리브 를 뺍니다 유튜버가 기준이 와라만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이 엄청 많아요 신기해 뭐예요? 리서니짱 이거 진짜 신기하다 마이크도 있어 어디? 여기 뭐야? 어 저 사실 오늘도 영상 잘 보고 왔고요 아침에 야 만족했어? 근데 네 만족했어요 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일단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어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장비가 나날이 발전해 가네 조명 좀 알려줄래? 고마워 유분 어디있냐? 유분 찾아야 되거든 누구냐? 저희는 오늘 평택 록 페스티벌에 왔어요 리서니의 여수 여행 브이로그가 제일 인상 깊게 나왔는데요 언니가 친구들이랑 있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거기 여수까지 가서 파란 바지 입었던데 그러니까요 깜짝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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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언니 아니야 새로 산 거야 그거 아 진짜요? 톡톡 근데 약간 뭐하세요? 제가 지금 분량 뽑아야 돼서 되게 약간 조급한 상황이에요 네 아 괜찮네요 이제 1화에서 재활약성을 보여주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오늘은 아 어제부터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오 저거 뭐야? 이번엔 언니 근데 이거 샀거든요 오 하나씩 업그레이드되고 있답니다 네 아니 어제 또 올라왔던데 뭐? 여수? 그럼 또 언제 갔다 왔는지 그거는 옛날에 갔다 온 건데 제가 그걸로 사실 편집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 뒤늦게 올린 거예요 아니 저희가 스케줄을 하면은 한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더라고요 한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더라고요 일주일던데 좀 빨리빨리 이제 치고 나가야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 빨라 빠르지 나 알았다 갔어 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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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상한데요? 아까 샵에서 의상을 언니 나처럼 좀 찍어줘 봐요 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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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을 입고 아웃했는데 막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영상 찍어달라고 그러고 동영상 아니야? 아주 지금 유튜브의 하루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빼고 가시고요 아 맞다 맞다 이거 빼고 가시고요 진짜 까먹을 뻔했어 언니가 열심히 편집하고 저희 멤버들이 나오는 부분은 컨펌 받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편집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이거 나가도 돼? 가려줘? 허락 물어봤어요 언니가 그렇지만 났어요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다음번에 예쁘게 찾아뵙는다고 했거든요 네 다음엔 예쁘게 찾아뵙는다고 해서 그게 이게 두 번째 모습인가 아니면 더 예쁘게 저도 이거 조명 달아가지고 맘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맘에 다음에 또 뭐가 추가되려나? 지금 인터뷰 들어간 거예요? 저요? 어떤 거 같아? 언니 유니스의 리얼리티 찍을 때요 이거 사인 8시간 동안 저희 기다리셨대요 진짜? 언니 저 지금 눈이 안 보여 짠 아니 할 수 있어 인사 그럼 엔딩 안 할 거예요 오늘?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땡기는 거예요 오늘 엔딩? 엔딩 안 오늘 다 찍어 나 제일 예쁜 사람 할 거니까 어? 그리고 갑자기 유니스 나오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이제 공연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다이아 유니스의 리얼리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니스의 유얼리티 끝! 그다음 끝! 짜증나 진짜 끝났어 됐어 진짜 이거 완전 엔딩이다 진짜 내가 끝 그럼 안녕 짜증나 또 있어!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진짜 안녕 안녕 안녕